엔믹스 엔믹스 와 와 너무 귀엽다 다른 인형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붙는다고 멤버들이 버블에서 말했어 귀가 맞을까 근데? 어 규진이야 규진이 인형에 규진이 스티커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나봐 지우 언니가 선물해준 폭신 꽃모양 지비츠 눈오리 대왕 블루베리 귀엽잖아 귀엽잖아 완전 잘생겼잖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규진이다 옷이 약간 이래서 그런지 락킹 댄서 같다 지우 앞머리 없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풀뱅 앞머리가 시그니처 너무 귀엽다 이건 뭐지? 의자? 우체통? 호호 아주 포즈가 신기해 왕래 라인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 빙 숨은 똘끼로 요즘 아주 핫하거든요 자전거의 핑크색이 아주 눈에 띄어 뭔가 이 사진 약간 서륜이랑 비슷하다 코가 진짜 예쁘다 와 대박 다른 사람 같아 앞머리 막 자른 거 같지만 예쁜 애라서 소화하는 느낌 와우 근데 진짜 너무 예쁜데 확실히 예쁜 애들은 스모키하거나 과감한 화장을 해도 다 찰떡같이 소화를 하는 거 같지 흑화한 서륜이 같다 예쁜 얼굴 좀 더 보이게 해주지 입술에 피어싱 진짜 섹시하다 근데 혜원이 실물 보면 진짜 다들 잘생겼다는 말이 나온대 제 차이가 혜원이에요 저런 색 염색을 해도 핫걸? 자유로운 이미지가 있어서 예쁘다 신기하게 소녀소녀 하면서도 멋있다 단체컷 주차장에 침대? 소파? 서럽정? 역시 내가 아는 귀진이는 이런 느낌이지 귀엽고 힙하고 장구 같은 느낌 초록색? 이렇게 진짜 예쁘다 이쁜이들만 할 수 있다는 힙한 비니 앞머리 없는 것도 예뻐 이거 완전 베스트컷이다 이 두 개 중에 베스트컷을 못 고르겠어 그래도 이거 저는 이거 얘네는 왜 이렇게 다 예쁜데 멋있게 이쁘지? 확실히 이번에 기존에 이제 조금 덜 주목받았던 멤버들이 확 치고 나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레전드 그냥 레전드 뭐지? 분필? 크레용? 이게 이런 옷일 줄 몰랐어 와 눈빛 입술 라인 진짜 이쁘다 진짜 고양이 같다 이 고양이랑 눈빛 진짜 비슷해 위에서 내려다보고 눈을 딱 찍혔다니까 더 고양이 같아 이 구도가 단체 샷인가? 줄무늬와 그린이었던 포인트인가 봐 라인 진짜 랩이랑 춤이 강조된 느낌이었어 이번에 랩이랑 춤이 강조된 느낌이었어 이번에 근데 엔믹스는 가사가 특이해서 가사집을 꼭 보게 되는 거 같아 런 포 로지스 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딤 붐 아 라이언전 패션풀 상큼하지만 강렬해 아이돌들 엑소엑소라는 곡은 꼭 한 번씩 내보는 것 같아. 엑소도 그렇고 전소미도 그렇고 브릭다 워우 이거 진짜 엔믹스 컨셉이랑 어울리는 곡이다. 복실복실하고 귀엽고 힙한 느낌? 포카를 한 번 까봅시다. 짠! 귀지니지롱 아 이거 인형 가지고 찍은 건가 봐. 짠! 짠! 이때는 근데 앞머리가 있었네. 이 카드는 행운의 카드입니다. 근데 잃어버리면 비 오는 날 길 가다가 물운동이 밟은 이런 말을 쓸 사람은 역시 그쵸? 베이겠죠? 서륜이! 파란색이요. 짠! 혜원이! 우와! 보라 하트! 하트! 우린 꼭 영원하자! 릴리! 내가 이거 잘 데리고 다녀볼게! 안녕! see ya! 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